그럼 다음 지시를 하달하도록 하겠다 일단 뻐꾸기의 수납함에 있는 앰플을 입수하도록 그걸 가지고 대공원 방면에 다시 나간 뒤 앰플을 거기 있는 검은양팀 멤버에게 전달해라 그 과정에서 검은양팀과의 교전은 금지한다 질문 있나? 검은양팀과의 교전을 금지? 게다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앰플을 전달하라니 마치 검은양팀을 도우라는 지시처럼 들리는군요 아무래도 이 지시를 내린 분은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는 모양이군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죠?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계시다 그렇게만 말해두지 어쨌든 우리는 이제부터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검은양팀을 서포트한다 나도 지금부터 검은양팀의 관계자 한 명을 구출할 예정이다 유니언 본부에 붙잡혀 있는 그 남자를 말이지 그 남자? 벌처스의 관계자인가요? 아니다 유니언 측의 관계자지 누구인지는 네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브리핑은 이상이다 지금 즉시 대공원 방면에 나가서 검은양팀에게 앰플을 전달하도록 통신 종료 적의 목덜미를 노려라 수단은 가리지 말고 제 자리에 가진 정료 그 후에 우리의 시각의 이곳을 오고